두 번째 코멘트 가보죠.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시야는 멀리, 호흡은 길게, 보폭은 짧게. 연말 장세 대응 전략일까요? 연말도 그렇고요. 내년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축구를 좀 보다 보니까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멀리 보고 패스를 잘해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대회를 볼 때는 호흡은 길게 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솔직히 전문가인 저도 서두르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제 막 탈출하려고 하고 랠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함께하시는 분들하고 공개 방송할 때도 내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실제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의 기대만 너무 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차피 금요일이고 또 오늘 시장이 좀 기대한 것보다는 안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자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래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계속 저는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강조드리는데 선행적인 대응보다는 아 갈 거야. 그래 지금 바닥이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하락장에서는 결과가 어떤 게 나온 다음에 후행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하다. 아까도 뭐 위메이드 때문에 말씀이 나오고 그랬지만 안전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킨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 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월드컵이 불러오는 또 재미있는 중국인의 분노가 좀 있습니다. 뭐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월드컵을 보니 야 저기는 전부 마스크 벗고 저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우린 뭐야 저렇게 길거리 나가는데 이게 어떠면 총매제가 돼서 중국은 웅성웅성 모이고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체제적으로. 경기 재개에 좀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주식 쪽으로 좀 해보면서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중국이 정밀방역에서 어떻게 풀지를 또 주말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 그 흐름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앞서 최 선생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지만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관련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응한 종목들이 여기 지금 돼 있는 센트럴 모텍부터 우리 산업이나 경창산업 작은 회사들 또 LG에너지 솔루션 천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눌림목이 나오면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정말 기가 팩토리가 한국에 올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오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땅값 비싸고요. 인건비 비싸고 또 지금 마침 파업 시즌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보면 왜 굳이 한국에다 골치 아프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파업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닌데 주식적으로만 볼 때는 그런 리스크들을 갖고 머스크가 과연 여기로 올까? 그걸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옴 시티의 허상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한 것처럼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섹터가 순환하는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콘텐츠부터 게임, 엔터, 미디어, 네옴 시티. 오늘도 네옴 시티가 움직이고 또 신재생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네옴 시티는 아마 29일 날 무슨 주택부 청장, 장관이 온다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찌라시성 기사와 함께 오늘 땡땡글로벌, 세우글로벌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총들이 5,600억 이하인 작은 종목들이 막 움직여요. 그럼 들어갔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덩달아서 한국선제도 좀 올라가고 그랬지만 실적 있는 애들은 좀 괜찮은데 실제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전부 시총이 작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좀 탄력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북한에서 오랜만에 김여정이 서울을 관역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막말을 좀 했습니다. 또 도발을 해야 되는 이런 명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울 때는 핵실험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은데 그래도 미사일은 또 쏘지 않을까. 한번 좀 눈여겨서 방산주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믹스 관련해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관련주 투자 유의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가상화폐가 지금은 시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FTX부터 해서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아니라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뉴스들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내년부터 2년간 디지털 N화를 실증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디지털 위안을 한번 실험을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모의 실험이 완료가 되고 지금 3단계 진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에 또는 그 이후에 봤을 때 CBDC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 한번 좀 찾아보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분야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주말을 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CBDC 관련주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는 아직은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큰데 오히려 그런 어떤 간극,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는 점이 주가를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은 메이저, 네이버부터 카카오 이렇게 은행들인데 간접적인 좀 떨어져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대신 아직 확실한 것들은 좀 솔직히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CBDC가 제대로 되면 보안부터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